마음이 그늘치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고 만다.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 것처럼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. 즐거움이 없으면 그 곳에는 삶이 정착되지 않는다.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.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.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. 아름다움이란 꾸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본래 모습대로가 그 많이 지닌 특성의 아름다움이다. 즐거움은 밖에서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.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거치면서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. 오신 signed by arms 주의별 우신 온라인 우린 집 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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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오신 오신 아멘